안녕하세요 박쉐프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해외선물시장 시장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죠 정규시장에서 0.82% 상승했고 S&P가 0.63% 다운은 조금 올랐습니다 0.2% 올랐는데 상승의 원인은 나스닥 기술주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뉴스가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제는 또 특이하게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새벽에 뉴스가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구글과 AI 모델 제미나이 엔진 이거를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 엔진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픈 AI 이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애플이 브리장에서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브리장에서 알파벳이 5.3% 올랐죠 5.3%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같이 올랐는데 2.8% 올랐습니다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올랐었던 것 같고 알파벳은 7.7%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 막판에 빠졌어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나살차트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 개장하면서부터 금요일날 시장이 급락한 것에 따른 기준적 반등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살짝 상승 출발하려고 했고 조금 밀리다가 점점 상승폭을 올려갔죠 자 이게 우리 시간으로 저녁 때까지 중간에 크게 쉬는 흐름도 없이 계속 올라갔는데 한 8시 20분 정도 그 정도 시간에 아마 미국의 새벽시간이니까 그때 블룸버그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때서부터 더 가파른 상승세를 쭉 보였습니다 8시 좀 넘어 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장 개장하고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우리 시간으로 12시까지는 안갔고 한 11시 반 정도 그때서부터 꼭지를 찍고 쭉 내려왔죠 자 일단은 요즘 주가의 흐름이 AI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 급등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탑재한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에 그냥 시장이 광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 닷컴 버블을 볼 때 인터넷이라는 그런 사업 내용만 들어가면 기업 주가가 막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AI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발표 그리고 영국의 금리 발표 그리고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금리를 발표했는데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결국 금리를 올렸어요 제가 어제 시장 상황 말씀드릴 때 닷게이 말씀드릴 때 그랬죠 닷게이 지수는 금리를 올려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닷게이 지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승 흐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원인 자체는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로 0.2%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 해당 통화가 올라가죠 발표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빠졌습니다 어제 이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일본의 금리를 올려봤자 제로금리고 오늘 제로금리 정도 예상을 했는데 0.1%까지 올렸어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린 것 같아요 0.1%로 올렸지만 다른 나라하고 금리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이 5.5%인데 여전히 5.4%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0.1%의 플러스 금리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통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인프렌시 수치가 높아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서도 다시 최저점을 향해 가지고 엔화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엔화가 떨어지니까 일본 니케이지 수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1번 금리 발표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어제 윗골이 쭉 달고 밀렸죠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금리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대부분의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리에 대한 우려가 사실 커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인하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골드반삭스라든가 제피모간이라든가 이런 투자기관에서 예상했던 것은 3월 금리 인하 이렇게 예상했었고 그게 물 건너가니까 이제 4차례, 5차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3차례 정도까지 예상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지수가 이렇게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2차례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럼 결국 3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4.75%가 되는데 2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 5%죠 5% 금리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 개장하고 반짝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그 하락 흐름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개장 전에 오히려 2.8% 올랐었지만 결국 장 마감 할 때는 좀 더 많이 빠져 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디냐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알파벳도 7% 넘게 올랐었는데 4.6%로 상승폭을 좀 낮췄고 엔비디아도 상승폭을 상당히 높이다가 결국은 뭡니까 0.7%로 끝났어요 프리장에서 엔비디아 2.8% 올랐었고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4% 넘게 올랐다가 결국은 쭉 찌그러졌죠 어제 GTC 2024 개장 개막을 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제품 개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성능이 훨씬 좋은 GPU를 생산할 거다 자기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런 회사가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별 기대를 안 하고 오히려 0.7% 상승으로 끝났지만 장마감 이후에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7%가 이렇게 하락해서 마감했다고 일단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GTC 2024에 대한 그런 기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때문에 금리 발표 전까지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일단 말씀드렸고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1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위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상승은 상승하기는 했죠 상승의 1등 공시는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플이 구글에 인공지능을 탑재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AI 관련된 다른 기술주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멀어지면서 위꼬리 달면서 좀 빠졌다 오늘 개장하고서 좀 더 빠지고 있죠 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좀 행보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 개장한 이후에 그 지점보다도 훨씬 더 빠졌습니다 여기 오늘 시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어제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미국하고 영국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하고 영국은 또 하루 뒤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영란 은행에서 금리 발표하는 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저녁 9시에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반응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파월의 입장은 금리를 올해 세 차례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결을 하지만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에 따라 가지고 또 주가가 좀 출렁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는 물가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 압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우지수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일본으로 봤을 때 어제 0.2% 정도 올랐는데 선물은 0.18% 올랐네요 오늘 조금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러셀도 어제 오르지도 못했어요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다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그 특정 종목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느낌이지만 러셀 2000은 중소형주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하게 몇몇 종목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좀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경제 전반을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러셀 2000이 제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어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애플하고 알파벳 뉴스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3대지수는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독일 지수 한번 보면 독일도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홍콩 항생 지수 보면 추세는 상승 중인데 상승 중인데 아래쪽까지 조금 메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빠졌다가 일부 반등 나오는 그런 밑꼬리가 조금 달린 그런 모습인데 항생은 일단 미국의 영향으로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중국의 경기 흐름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점차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조금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니케이는 말씀드렸고 니케이는 결국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본 엔하 금리를 인상했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의 3대지수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내일까지는 조금 더 걱정스러워하는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배팅이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평가를 될 수 있겠네요 자 저녁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향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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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R3 R2 R2 R3 R1 R1